누군 누군입니다. 누리호가 드디어 실제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쏘아올려집니다. 24일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3차 발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리호 발사 성공의 의미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11번째 우주로켓 발사국이 됐고요. 1톤 이상의 실용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은 민간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 시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영국의 버진 갤럭틱 같은 기업들은 이미 상용화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시장이 열리자마자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우주 발사체 기업하면 대기업만 떠올리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우나스텔라 등 국내 스타트업들도 소형 발사체뿐만 아니라 유인 발사체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노스페이스의 한빛 TLV는 브라질에서 첫 민간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대기업도 질 수 없죠. 대한항공은 공군과 함께 공중 발사체를 연구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아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모건스테니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735조, 2040년에는 1,44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국내 우주 산업에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발사를 위해 반납 없이 몰두하는 국내 연구진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특히 가정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이 모든 휴가를 반납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도 무탈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